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스코어 파이터의 하승진 스코어 파이터 전태풍입니다. 오늘 좀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.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아이디어가 어때? 저 새끼들이 아니 아이디어가 없는 건 그렇다 치고 카메라도 준비해 왔어야지 스마트폰으로 뭐 하는 거냐고 아이디어가 없는 거야 재작비가 없는 거야 뭐야 하지만 끝날 때까지? 끝난 거 아니에요. 우리가 다음 복귀하면 더 재밌게 더 멋있게 보여주고 기다려주시고요.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스코어 파이터 재미있게 봐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 번 해줘요. 감사합니다. 너무 도와주고 응원 많이 좋아요. 정말 술 잘... 지금까지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